이번에는 마켓 인사이드입니다. 운용력 입장에서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봅니다. 특히 대선 판도와 관련해서 결정난 이후에 정책 변수 어떻게 관음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볼까요? 밸류 시스템 투자 전문의 정환종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거가 끝났습니다. 오랜 동안 미디어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올해에는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정치 이슈가 많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연말이 될수록 어느 정도 일단락은 다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8번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증시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대선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우리나라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7번 중에 6번이 상승을 했고 상승률 평균이 24%에 달합니다. 이러한 경향성이 굉장히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투자 전략에 굉장히 유의하셔야 될 점이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또 미국 대선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민주당이 집권한 1년 차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단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평균 수익률이 30%나 달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굉장히 유의한 수준이기 때문에 꼭 굉장히 믿을만 합니다. 미국에서는 권력을 잡은 다음 날부터 재선을 꼭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을 의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자 증세를 한다고 공약을 내세웠지만 결국에는 중도층을 의식해서 이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전에는 긴장해서 시장이 조금 움츠러들이지만 대선 이후에는 중도층을 의식한 시장 친화적 권력의 모습을 보면서 시장이 받아들일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아주 많이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차례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정한정 대표가 일단 시장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워낙 강조를 하시다 보니 손동작을 너무 많이 쓰셔서 조금 손만 좀. 이야기니까 주된 이 논점은 경제민주화라는 헤드를 모든 후보들이 대부분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상당히 어감적으로는 좋은데 구체화되는 내용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고 미국으로 잠깐 주의를 돌려봤을 때 미국에는 재정절벽 이슈가 이번 주에 또 큰 고비 아니겠습니까? 본격적인 협상은 오늘부터 진입했다라고 외신들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연대협상 타결 가능할 걸로 보시는지요. 그리고 또 이것이 시장의 영향을 어떻게 주는 걸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재정절벽이라는 정부가 갑자기 재정제출을 줄이고 투자가 줄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 위축이 되는 현상인데요. 우선 오바마의 입장은 증세조치를 실시하는 것으로 원칙을 삼때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으로 증세조치를 하자고 하는 거고 공화당에서는 100만 달러 이상으로 하자고 하는 건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LA다저스 유현진 협상 타결할 때 보면 마지막 가서 꼭 타협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타협하게 됩니다. 우선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재정절벽 협상 타결이 될 거다라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타협을 한 다음에는 약간의 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은 기대감을 타고 오르고 실적이나 재료가 발표됐을 때 조정을 받게 됩니다. 재정절벽 타결을 가정한 시장이 선반영돼서 움직인다. 실제 타결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결론에 대해서 이미 예상을 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인 것 같군요. 국내 증시가 오늘도 장중에 2천 포인트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지금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15월에 연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수급에 중요한 주체가 등장했기 때문에 대략 15일 동안 2조 8천억 원 매수한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수급의 동력이 돼서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올해 초에 1월부터 3월까지 10조 원 정도를 매수하면서 10% 정도를 올렸거든요. 지금까지 4주간 5% 정도 오르면서 2조 7천억 매수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가 아직도 많은 여유분을 남기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3개월 정도 10조 원 정도 더 매수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외국인 매수로 인한 상승률도 아직은 좀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직 좀 여유스러운 부분이겠죠.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내용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분분하긴 합니다만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가 가세할 경우에 순매수는 더 증가할 수도 있다. 외국인 현재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한 400조 원 된다고요? 외국인 순매수가 조금 더 이어질 거로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시장은 우선 봐야 되는데요. 우선 지금 이런 정치적인,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부분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치적인 1년 차 미국, 우리나라 좋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기업 전체 순이익 자체가 6분기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고요. 그다음에 심리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과열 현상이 안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100% 보유 현금에서 100% 주식으로 다 높고요. 올해는 평균 이상 수익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외국인 매수들이 점점점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자 대통령이죠. 박근혜 당선자가 이야기한 바 제익미간 5년 안에 코스피지 수는 3000포인트를 볼 것이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딱히 대형주 쪽의 중심이고 우량주 쪽의 중심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중소형주와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한정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4주간 대형주는 오르고 소형주는 떨어지는 차별화 장세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별화가 계속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대형주는 4주 정도 오르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가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기로 진입한 것으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대형주 60% 이상을 유지하시고 소형주 반등을 기다리는 게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고요. 최근의 상승은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매수로 인한 상승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는 보통 업종 대표주로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당분간은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걸로 보여지고요. 최근 탄력성 좋은 종목으로는 경기 민감주가 있는데요. 업종 대표주를 고르면 LG화합, SK이노베이션, 현대건설, 삼성중공업이 있습니다. 중소형주 중에서는 삼성전자 태블릿 PC 관련 주에게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삼성전자는 최근 휴대폰 세계 1위를 달성했는데 내년에는 태블릿 PC에서도 애플을 위협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태블릿 PC에 납품하는 IT 부품 업체에도 굉장히 상승 종목으로 관심을 가져올 만하다. 이러한 종목으로는 플렉스컴, 캠트로닉스, 일진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네. 대형주의 관심 그룹과 중소형주의 관심 그룹을 같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켓인사이드 밸류 시스템 자산 투자자문의 정환종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